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매콤 크림 파스타랑 타코 준비했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같아 흠 지금 2배송이 제일 좋은ith 3배송이 좋아오ening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급, 설탕, 설탕 너무 맛있다 계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설탕 고춧가루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